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망문 여우 앞에 두고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소권재로 들이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고 그 어린 순냥은 거룩한 장 속 속재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소권재물은 속재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소권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권재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재하고 또 제사장은 속재재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재하고 그 후에 번재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번재와 소재를 재단해 드려 그를 위하여 속재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재할 속권재를 위하여 어린 순냥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재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삼아 여덟째 날의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우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소권재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우 앞에 흔들어 유재를 삼고 소권재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소권재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소권재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재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재재로 한 마리는 소재와 함께 번재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우 앞에 속재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받은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드레이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뇌위기 14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본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피부병에 관한 정결법인데요. 13장에서는 사람의 피부나 아니면 옷 등에 생기는 피부병이었다면 오늘 14장의 뒷부분 33절에서 53절까지는 집에 생기는 피부병과 그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집에 생기는 이 피부병이 그들이 당시에 당장 적용할 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라고 하였죠. 그때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장막이 아니라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14장 뒷부분 33절에서 53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4장 앞부분 피부병에 치유된 사람에 대한 정결 예식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결 예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결 절차가 있고요. 또 10절에서 32절까지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 피부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겼던 사람이 그 병이 이제는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성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진영 밖에 머물러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피부병이 다 나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즉시 제사장에게 자신의 환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그 진영 밖에 있는 그 병자에게 찾아와서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보기에 그 피부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렇게 분별되고 판단이 된다면 그를 위한 정결 예식이 그 진영 바깥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진영 안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진영 바깥에서 동떨어져 살던 고립되어서 살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공동체와도 또 사랑하는 가족과도 단절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중앙에 있는 성소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에서 살아갔던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큰 아픔이었고 소외감을 느낄 만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시금 진영 한복판에 그 거룩한 성막에서 함께 다시 예배해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예배가 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였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속권제와 속제제,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차례로 드리게 되겠는데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이 그 심령 가운데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의 정결 예식 진영 밖에서의 정결 예식과 또 진영 안에서 성소 가운데 예배 드리는 제사를 통한 그 정결 예식을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졌던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진영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려고 이 두 단계의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 정결 예식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주목해서 볼 것 그리고 제 마음에 묵상이 되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새 두 마리를 가져와서 그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에 잡습니다. 그러면 피가 나오죠. 그리고 그 피를 우술초에 묻혀서 그 정결함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우술초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요. 피부병에서 완치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이 우술초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다른 성경 10편에 보면 이 우술초는 죄 가운데 있던 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 10편 기자는 우술초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10편 51편 7절 말씀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히리이다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구약 시대의 우술초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번역으로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개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우술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22절에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재물에 피를 적셔서 정결함 받을 곳에 뿌리는데 이 우술초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우술초로 정결함을 받는 레비기 14장의 이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여전히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치 아직도 죄인인 것처럼 진영 밖에 여전히 그렇게 소외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감격이 그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술초로 이렇게 정결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요.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겹치면 그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보열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이 은혜는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죠. 2000년 전에 그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하였던 그 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 정결 예식의 과정 가운데 새 두 마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 작은 새 한 마리만 그 한 마리의 피만 있어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후에 속죄암을 주는 속죄죄사도 양 한 마리의 피만 있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레위기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암의 길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한 번 한 번의 죄사함과 용서가 아니라 단번의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에는 제 마음에 너무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는가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저는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자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빼앗겨야 됐고 그 피가 흘려져야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사실이 진리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감사한 마음 뿐이었죠. 그러니 그 이후에 드리는 예배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충만한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무엇보다 눈물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그 보배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과 감격의 예배 눈물의 예배를 우리 기도 가운데 충분히 깨닫고 경험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술초로 정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인처럼 진영 밖에서 살지 않고 마음속에 남은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십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주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죄가 하나도 없다 깨끗함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아버지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피가 아버지 나를 구원했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영원토록 생명에 이르게 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십년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의 예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예배가 아버지 저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구원과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복음에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의 뜰만 그냥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빈 마음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 감격과 죄사함의 아버지 확신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마음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11절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예배를 위하여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하였습니다 진영 밖에 있던 자가 진영 한가운데 회막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갔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고 감격과 충만한 예배가 제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복자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보러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한국 천재교회 가운데 하나님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의 땅에서 하나님 기쁨의 땅으로 저의 심령이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손을 붙잡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심령을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가운데로 더 가까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영 밖에서 외롭게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이를 갈며 아버지 살았던 아버지 주님 그 어둠 가운데 거였던 심령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탐대히 나아갈 수 있는 탐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참소하는 하나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로 더 가까이 아버지 주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주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 눈물의 예배와 감격의 예배와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복자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 예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예배 드리며 눈물 흘리며 아버지 십령에 통해하고 자복하며 기쁨과 감사와 또 주님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주님을 경애하며 일곱 대기하여 주시옵소서